풀 스킨이기 때문에 이 머플러 가격만 생각해도 이 모개감을 머플러 가격만 생각해도 5만원대라는 가격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. 저는 안쪽에 있는 이 라이너 느낌을 살짝 이렇게 펼쳐봤어요. 지금 네이비 5 사이즈 벌써 매진됐고요. 바람이 좀 많이 분다 하시잖아요. 안쪽에 아까 레이어링 됐던 요거를 살짝 꺼내 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진짜 이게 훌떡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바람을 진짜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느낌 때문에 물론 지금은 체감이 안 되겠지만 정말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. 살짝 막아주는 느낌 좋았고요. 뒷모습도 한번 보세요. 이런 포켓의 느낌. 두해 보이지 않아서. 그리고 이 퀼팅의 느낌 그리고 저는 옆선이 직선으로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서 좋았거든요. 직선이 아니라 살짝 라인감을 들인. C컬렉션은 확실히 이런 브랜드의 느낌들이 이런 데서 하나하나 드러나기 때문에 청바지에 슬럽티 여름에 많이 구매하셨잖아요. 이거 입고 딱 걸쳐주시면 돼요. 지금 지수 씨가 입은 게 베이지인데 약간 인디안 핑크빛이 감도는 베이지라서 누구나 다 잘 어울릴 수 있어요. 우리 한국 사람의 피부톤에 맞춰서 잘 나왔고 여민 모습 좀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이렇게 그냥 닫아가지고 앞에 버튼만 한 개 한 개만 이렇게 딱 닫았거든요. 이 라쿤이 그냥 자동으로 거의 뭐 귀까지 덮어요. 그냥 이 자체로 이제 한겨울에 나가시면 너무 든든하고 이 배색된 우레 느낌이라든지 라인이 살짝 잡혀 있죠. 이 그러니까 부해 보이면 전 절대 안 입거든요. 키도 있지만 좀 어깨가 있는 편이어서 가뜩이나 진짜 옷이 두꺼워지면 되게 예민해지는데 이 옷은 라인 한번 이렇게 딱 보시면 여러분 다 잘 어울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옷입니다. 저희 2100세트 한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. 앱으로 들어오시면 5만 원대로 쇼핑하시는 것도 좋지만 홈앤쇼핑에 이제 쇼핑에 맛을 들이신 분들이 앱으로 주문하시면 릴레이 팡팡에 도전하실 수 있으세요. 이게 중독되더라고요. 매달 10만 원 이상 연속해서 구매하시고 두 달째부터는 2만 5천 원 적립금 확보하실 수 있거든요. 결국은 고객님들이 열 달을 채우셨을 때는 저희 홈앤쇼핑에서 30만 원이라는 적립금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현금처럼. 지금 베이지 컬러도 88 사이즈를 마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지금 400분 넘게 주문 전화를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. 네. 네. 30만 원 받자? 이게 무슨 말인가? 자, 저도요. 지금 앱으로 홈앤쇼핑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고객이지만 매일매일 이제 매달 매달 적립금 쌓다 보면 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럼요. 아마 지금도 적립금을 쌓고 계신 분은 이거 적립금 이용하셔서 또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거죠. 자, 지금 12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.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500분 지금 동시에 주문 중이시고요. 저희 2,100세트라고 하면 생방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아주 부족한 수량이에요. 자, 100% 오리콥털에, 천연의 라쿤에, 거기에 울에, 백화점 브랜드스의 C컬렉션. 여러분 지금 어떤 컬러를 정하시든지 빨리 가져가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,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 열어놓겠습니다.